네 이번에는 세로로 감기는 감깁 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펼침 롤은 눈을 좀 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피트 스테이지 윈도우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아웃라인에서 인서트, 그리고 임포트 이미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 해서 다시 불러와 주세요. 자 이렇게 불러온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는 마스크를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.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씬에서는 아웃라인에 여기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씬을 선택한 다음 자 솔리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그림이 가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.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삐져나와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근데 이제 아래쪽은 라인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그 도형이 이 도형이 이제는 150번 프레임에서 점점 작아져서 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으로 감기는 효과를 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하고 이 도형에 자 여기 이것 좀 눌러주고요. 트랜스폼 툴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 150번 프레임에서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죠. 이렇게 올려주세요. 올려서 자 여기 라인 있는 위쪽 상단에 맞춰주시면 자 얘가 이렇게 감긴 면이 되겠습니다. 감기는 면이 돼요.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감겨져서 자 올라가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잘 하셨죠. 정지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루핑 그룹에 무비클립 하셔서 자 요거 좀 안 내려놨네요. 또 제가 까먹었죠. 자 요거 내려놓으시고요. 나중에 내리셔도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를 또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.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예요? 감김 면이 되겠습니다. 자 이제는 감김 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그 다시 한번 직삭 자 우리 다시 한번 씌을 선택을 하고요. 그림을 대칭된 그림을 또 불러오셔야 되겠죠. 자 그래서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하시고 자 대칭시킬 그림을 선택하고 자 열기 하셔서 불러오세요. 자 그러면 정중앙에 또 그림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세이프 오셔서 자 여기 필립 버티카를 눌러서 대칭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얘의 위치가 이제는 아래쪽을 향하도록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. 대칭시켜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는 조금 반대가 되겠죠.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. 자 여기 벌어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이렇게 자 그려주시고 자 그려주시고요. 자 이제는 자 물을 하셔야 되죠. 이제는 감기는 감김 봉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감김 봉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쇠을 선택을 하고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자 여기 그 이미지가 아닌 솔리드 상태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우리 요 안쪽에다가요. 여기 안쪽 자 그림에 여기 직사각형이 뒤쪽에 있죠. 여기 우리가 파랗게 그린 그 직사각형 안쪽을 안쪽에 마우스를 위치하셔서 자 여기 그 기본 그 그림의 안쪽 부분으로 자 이렇게 또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려주시고 얘의 그 높이를 사공으로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. 맞춰주시고 자 위치가 좀 잘 안 맞았으면 여기 위치에 잘 맞춰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잘 안 맞으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김 봉을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. 이 봉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자 이 대칭된 이미지에 대해서 움직임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150번 프레임을 더블클릭하시고 자 움직여주기 위해서 자 축소를 해서 보시고 난 다음 자 얘를 좀 눌러주세요. 얘를 좀 눌러서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자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가 갈 때 이 직사각형도 따라가기 위해서 150번 프레임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자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자 위쪽 상단으로 옮겨서 자 이쪽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요.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내려주시고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인 그룹에즈 무비클립으로 묶어주고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자 이름을 강김봉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. 자 그리고 강김명과 강김봉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인 그룹에즈 무비클립으로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강김봉에 대해서 잘 됐구요. 두 개를 선택하고 무비클립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자 여기 이름을 감김 롤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피트 스테이지 윈도우 눌러주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임 처리가 자 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움직임 되는 것에 이제는 시간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피트 스테이지를 눌러주고 자 바탕에 깔려있는 그림을 하나 설정하기 위해서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다시 자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 해서 그림을 불러오고 펼침롤과 강김롤의 사이에 얘를 놔주세요. 자 그리고 자 타임랜에서 일본 프레임에서 펼침롤이 먼저 보이도록 여기에 플레이스 자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보여야 되냐면 150번 프레임까지 보여라 자 151번이네요. 151번에서 보이지 말아라 리무브 하고요. 안보이는 시점에서 깔려있는 그림이 보이도록 다시 플레이스 하고 이 그림은 251번 프레임에서 안보이도록 지정하고 리무브 넣고 그 다음에 어 그림이 안보일 때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강김롤이죠. 강김롤이 보이도록 설정하고 강김롤이 어디까지 보이도록 할 거냐면 400프레임까지 보이도록 플레이 채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플레이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려오고요. 다시 서서히 감겨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지 눌러주시고 자 이제는요. 자 우리가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C를 선택하고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자 백 272를 선택하고 열기 해서 불러오시고 자 여기 프로포티스에서요. 어 바꿔주셔도 되고요. 리세이프에서 내가 새로 설정하려면 리세이프로 오시고 자 여기에 너비를 660 자 그 다음에 높이는 420으로 바꾸고 엔터 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맨 아래로 자 끌어서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나는 다 어 묶겠다. 그러면 여기 다 묶어주시면 돼요.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루핑 그룹에즈 무비클립으로 자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고 자 롤링 완성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것에 이제 본인의 이니셜을 또 새겨 넣으시면 되겠죠. 이제 어 T자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어 여기 폰트 적당한 그 보통 이니셜은 뭐 한글로 적으셔도 되지만 영문으로 또 적어주셔도 되겠죠. 자 그래서 적당한 폰트를 찾으시고 어 폰트의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요. 폰트의 색깔을 좀 음 어 보기 좋은 색깔로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 자 여기 에디트 누르고 자 본인의 이니셜을 적어주시고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자 어 셀렉션 툴을 좀 선택하고요. 정렬을 가운데 맞춰주시고 좀 굵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굵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글씨에 대해서 나 효과 줄 거야 하면 여기에 그 글씨에 1번 프레임을 지정하고 add effect 어 이제 맘에 드는 효과를 하나 찾아보시는데요.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어디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 자 윈도우 위에 보시면은 어 자 여기 이펙트 브라우저를 자 눌러주시면 자 이런 이펙트 브라우저 창이 뜨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펙트를 확인해 가면서 어 이펙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. 어 어떤 효과가 좋은지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자 보면은 이제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. 여기에 지금 벌써 어 선택이 돼서 들어가는데 내가 선택할 때마다 효과가 어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내가 만약에 요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구요. 자 만약에 이제 나 여기 필요 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 나는 그 코어 이펙트에서 찾을 거야. 그러면 어 코어 이펙트는 이제 보통 미리 보기를 지원을 안 하네요. 어 미리 보기를 어 지원을 안 하고 음 자 얘는 좀 어 이게 그 도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. 자 이게 마음에 드는 걸 좀 찾으세요. 찾으셔가지고요. 날라오는 효과도 있고 디사페어에서 좀 찾아볼까요. 디사페어에서 루핑이나 이런 곳에 효과들이 워낙이 많기 때문에 어 이 효과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. 로킹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어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면 이펙트 효과가 벌써 들어갔고 어 이 텍스트에 대해서도 무비클립으로 묶어주시고 어 여기는 이니셜 이라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플레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장을 좀 잘 해주시고요. 카페에 올리기 위해서는 swf 파일로 어 저장을 해주세요.